이럴 때 딱 어울리는 말이죠 형 어디가? 조망이 좋은데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형 거래적인 말 진심이야? 형 이런 사람 아니잖아 김태형 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아 형 제발 이러지마 나는 살아가지밖에 없어 그거 정말 너무 아쉬워요 성장 빠져요 아니 사랑한다잖아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야 너 술 깨버리잖아 형 아 가지마 나 정말 사랑을 몰라 저기요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약자래요 남자나 여자나 여자나 누나 아 아 그래 그래 네 우리 같이 보자 우리 같이 보자 아 아 아